ㄷㄷ 응? 웃는거야? 다진이 웃은거야? 응, 웃는거 같은데? 우와, 무슨 소리야? 수고하다고 해 아주 이뻐 춤추고 있어요 오오오 오오오 카메라 좀 아는데? 카메라 내리러 쳐다봐 카메라 좀 아는데, 바슬씨?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닮았지, 잘 봐 엄마 닮았겠지 아주 이뻐 저는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 여기 뚜둔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 반차 내고 있다 저녁 비행기 타야 돼서 영양인 인천공항 맛있나 라운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영국에 한 판 해치. 영국에 한 판 해치. 여기 3분을 차고 배고파서 먹어요. 알까? 여기 딱딱히 불안해. 라운지가 2분이 다 비행기. 라우스 가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5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아직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미션. 그래서 맥주를 시켰어요. 맥주가 오면 올려줄게요. 진짜요. 자. 나지가 않았다고 그 맛이로 착각하게. 다. 짜. 고춧가루 맛있겠다 이건 냉물도 아래가 있지? 아 어? sorry 어머 은영씨 여기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뭐하는거야 지금? 뭐? 왜 이래? 얼굴 왜 이래? 하이 영상 만들려는데 못 만들어 나 뭐 신지? 하이 라오스는 엄청 더워요 어젯밤에는 모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치고 하이 라오스는 엄청 더워요 진짜 나갑니다 그래도 여름이 겨울보다는 좋아 배고파요 연쇄점에서 산 선글라스 우리 은영언니 붕붕이 우리 은영언니 붕붕이 희칸톡 꼬물꼬물 왜 꼬물이야? 저는 이따 쌀국수를 먹으러 갈거에요 배고파 배고파 으앙 우리 라오스 가이드님 으하하하 어 나 이상하게 이건 잘 나와 나름 라오스 가이드님이 추첨하는 쌀국수 맛집에 따라가 봅니다 쌀국수 맛집에 따라가 봅니다 우왕 아 여기 오빠 언니 쌩차이 안 먹어 쌀국수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너 먹는거야? 이거? 네 취향껏 너 먹으면 됩니다 이거 이게 뭐지? 숙주? 응 나는 숙주 좋아 세이하이 노마드카페입니다 피빵 지옥 한 번에 미얀 미얀 민아 솜이 먹네 다 없어 하는 은영이 자는데도 관계없는데 에어컨 소리 시끄럽고 이제 이날이 되면 좀 예민해지거든 그랬더니 에어컨 소리 시끄럽고 막 목이 누굴더니 바로 잠을 못 자갖고 살차갖고 다주면 언니가 이사 올지 그리고 나도 와서 얹혀 살 집 엄마 선물 포장하러 왔어요 멍멍 멍멍 Website 염 손가락 네네 안녕 안녕 엄마 혼자 구경하고 나오는 길 아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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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입으로 고른대 뭐하나 하면 몰라 뭐해야지 뭐해 안녕 안녕 엄마 뭐라고? 수염 앞있잖아요 수염! 알아드렸어? 내 돈이? 내일 내일! 이거 새거야? 근데 왜 이렇게 생긴거야? 자 원시인! 무슨 노래 부르는거야 지금? 내가 널 많이 사랑한대 진짜 컬쳐 쇼크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웠어 이거 뭐더라? 그 노래 뭐지? 나 기억받나 그날을 위해 제목 뭐야? 이 노래 뭐더라? 아일랜드 에프티 아일랜드 와 대박 이 노래 어떻게 불러 하루 전인데 사전 답사하러 왔어요 이거는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찍어준거에요 근데 이렇게 크게 뽑아놨어 샤워 파란색 이 노래는 그 Arnold 구조를 에프티 아일랜드 그 댄스 치즈 그는 킹 닭 여기 저 있어서 제 사진도 걸 거예요 여기도 안 뵙는데? 애기 때 사진 생애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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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벌어왔는데 너무 졸려서 눈도 안 떠주고 차에서 잤어요 빗방울이 엄청 가보자 엄청 좋다 저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언니랑 엄마는 오일 마사지 나는 그냥 마사지 배가 고파요 배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언니 아이 컵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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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남친 가족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중국 식당 도착하자마자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언니 화장품을 잘못 발랐다가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너무 간지럽고 따갑고 빨갛고 언니 오늘 약혼식이어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미용실 갔다가 화장 받으러 간대요 저는 그냥 매니저 오늘 약혼하는 여자 얼굴은 아직 찍을 수 없어요 아니 남쪽 백락 가서 다 나이버 남쪽 백락 다 뭐라이면봐 약을 받았어요 쌀국수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쌀국수도 종류가 있답니다 너 와서 먹는다고? 나 지금 외교고 되나는데 그래서 너 와서 먹는다고? 어 내깐 좀 시켜줘 알았어 응 언니 머리하러 미용실 왔어요 다이버 네 어이 응? 이게뭐야? 이게뭐야? 재밌어 안돼 이제 그만 끊어줘 끊어줘 메롱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속눈썹의 힘이 이렇게 진짜 눈 달라 진짜 눈 달라 한 5배? 나우스 마지막 날 콩뷰라는 식당이에요 우와 소주 해외에 시국이 해봅시다 여기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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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어디임마나요?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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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stозя지 맛이 어떠신가요? 이 집에 개가 많구나 촉촉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맞뿐만지? 진지한데? 이렇게 상승성에게 제adder 대답해주지 고춧가루 아직 물이 짜증나 뭐에 comprendre 뱉지 여긴 뭐 살았어? 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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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음야 키척자라 ㅎㅎ 이상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품절녀가 돼서 정신도 같이 품절되셨습니다 엄마 어디갔어? 엄마! 매수! 저런 멸치맛 쌀국수 김치, 육개장, 스콜릿, 한국 거 다 있어 한국 라면 다 했어요 어! 커리 불닭 볶음면? 이런 것도 있나? 일단 처음보는 라면도 있어 신뢰는 거 벌써 어 어 완전 100% 딸기야? 응 100% 딸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물 섞었다, 물 전용 약속이 있어서 매콩강변에 왔어요 응 안을 사람은 이거고 응 남한국 같은데? 남한국 같은데? 남한국 같은데? 엄마가 이미 안 해 그래 우리 파우저님은 이렇게 돼 비율이 비율이 많이 했다 아 그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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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